안녕하세요 쌀토리 AA입니다 쌀또입니다 오늘은 반올림피자에서 협찬이 들었어요 광고 감사합니다 너무 잘 먹을게요 4가지 종류를 제가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치즈후라이, 반올림고구마, 통마늘 불고기, 핫치킨 쉬림프를 주문했고요 여러분들한테 아주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스파게티 있죠? 스파게티요 어떻게 할게요 어플이 출시됐는데 이렇게 반올림피자 어플을 설치하신 다음에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하면 쿠폰도 있거든요 12월 21일부터 1월 7일까지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본 피자 하나만 시킨 다음에 어플로 주문하면 스파게티랑 콜라가 공짜로 와요 얼마나 더... 이거 봐봐 치즈후븐 스파게티랑 콜라 500ml 이거 쿠폰 요거 쿠폰 너 먹는 거 아니야 스파게티를 좋아하거든요 맛있다 고구마 좋아서 고구마 좋아서 고구마 좋아서 고구마 좋아서 이건 바늘리 갈릭 소스인데 한번 찍어먹을게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끝에 빵 부분 되게 좋아하거든요 피클이 왜 이렇게 맛있지? 통마늘 불고기 다 피자를 원래 이렇게 잘 먹나? 이 불고기 소스가 왜 이렇게 맛있죠? 그리고 통마늘이랑 잘 어울려 이게 마늘 코딱지만 한 거 들어갔으면 기별도 안 갔을 건데 통마늘 식감이 좋네 저는 핫치킨 씨름팜 먹어볼게요 이건 핫치킨 씨름팜 먹어볼게요 핫치킨 씨름팜 먹어볼게요 음 아이들이 먹기에 살짝 매콤하다 하지 그냥 핫소스 느낌이에요 초반에 이런데 이젠 괜찮아 톡톡! 핫치킨 씨름팜 피자에서 주문해서 너무너무 알차고 구성 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따로 영상 끝나고 잘 먹겠습니다